뭐 할라고? 이 우리나라에서 차알로다가 재밌는 커플이 만든 밀키트요. 밀키트? 이 왜 ASMR 하시는 분들이 먹는 벌금 버섯 있잖여. 있잖여. 이 바로 엔조이 커플 매운 버섯 볶음먹는 날이오. 날이야. 왜 그러는겨? 흠 뭐가. 기가 막혀. 아 야 이거 말렸구먼. 너 이거 할라고. 아 백코 어디서 샀어? 지 할 거 다행히 깨지랄이네. 레드아일리. 얼마야? 이 2, 3인분 14,000원. 2, 3인분은 또 뭐야? 여기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렇지 내가. 백코 몇 그램이야? 이 580g이라고 적혀있는데 소스까지 다 해니께 656g이고 소스 빼면 574g이네. 어떻게 먹어? 뭐 있같니? 프라이팬 30초 데펴갖고 오일 2큰술 뚫고 버섯 3분간 노릇탕에 구워주다가 물 90ml 넣고 2분 먹고 소스 넣고 1분 먹고 ASMR 마약 세팅해갖고 눈치 솥짓으로 호늘값 돌면서 먹으면 된데야. 구두까지 바꾸가며 개들이 필래? 에이. 아 됐고 맛은 어때? 먹어봐야 알지. 진리소스 베이스에다가 불닭소스 살짝 섞은 것 같아. 버섯향은 과하지 않아? 버섯향이야 버섯향이지 뭐. 맵기는 어느정도야? 먹어보니까 식라면보다는 조금 더 맵네. 꼭 한번 먹어볼 만한 맛이야? 아뇨 굳이 꼭 먹어볼 필요는 없어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했었거든? 한번 먹었으면 됐다.